46과 EPS 토픽 듣기 2번 1. 어선을 준비해요 2. 갈퀴를 준비해요 3. 통발을 준비해요 4. 그물을 준비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수피카 씨는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4번 집어등이 좀 어두운 것 같네요 갈아야겠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망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물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4. 어떤 일을 하십니까? 페 inclusion 5. 트레이트레이트 1. 바람에 1. 바람remlin